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치업업 9월 평가원 시험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평을 자주 찍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는 꼭 찍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밤 11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집에도 안 가고 총평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좀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긴 한데 크게 보면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나 어떤 느낌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처해 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의 전반적인 저의 느낌 뭐 난이도? 유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3번 14, 15번 이렇게 세트로 있는 녀석 이 녀석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곤란했을 거다라고 보여요 이런 거랄지 그 다음에 20번의 선거 문항 어머나? 당황스럽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이것 말고도 7번 문항을 저는 좀 주목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좀 문제를 보면은 7번도 그렇고 8번도 좀 잠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답률이 높진 않았지만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문제같이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문항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아니라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총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전반적인 느낌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난이도는요 난이도는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욕할 것 같긴 한데 난이도는 좀 중급이다 표현을 좀 엄밀하게 하자 상상? 상중? 상하? 뭐 이런 거 한다면 상하 정도? 작년 수능 작수 작년 수능은 난이도를 상상이라고 한다면 올해 지금 9월 평가원은 상은 맞는데 최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상중에서도 하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 강의를 기준해서 지금 바로 이제 아이들 성적 파악할 수 있는 애들 보면은 뭐 만점자도 꽤 있고 선생님 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풀어봐도 그렇게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1등급 컷 예상되는 거 보니까 지금 44? 45점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최소 상중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고 봐요 어디에 기준할 때? 작년 수능 기준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러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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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난이도를 높게 느꼈을까? 왜 1등급 컷은 45 이상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뭘 어려워했을까? 물론 여기에 있어요 그게 근데 이게 바로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바로 이겁니다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렸다 디테일에서 승부는 올해의 수능은 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컨대 8번 문항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8번 문항 보면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국회나 대법원, 대법관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거기 나오는 선지들이 그동안에 이제 헌법기관에 대해서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권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대법원장의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봤어 정확한 표현을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법관을 임명할 때 누구의 제청이 필요해요?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할 때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돼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소장 있죠? 누구 중에서 임명해? 대통령의 헌재 소장, 국회의 동의로도 임명하는데 누구 중에서? 헌재 재판관 중에서 이런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문제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정보량이 많으면서도 디테일 거기다가 이 8번 문제의 마지막 5번 선지 보면요 대법관, 대법관이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다 이런 내용 나왔는데 탄핵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 선거에 의해하지 않으면 파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헌법 조문을 좀 정확하게 지금 출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디테일, 디테일 이거 말고도 여기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 중에서도 그렇고 디테일이 승부를 갈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별명,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지역 김용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 지역적인 거 가르칩니다 지역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 만점 1등급, 2등급을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지역은 좋게 말하면 디테일, 디테일하면 포장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적인 게 그냥 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가 단원별 모의고사나 모래주머니 모의고사 그 다음에 파이널 이런 데에서 지역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많이 묻고 해요 물론 개념에서 다 했어, 개념에서 이미 다 했어 근데 이 지역적인 내용들의 소스가 뭐냐 아는 거나 하면 안 되지 내가 아는 거 여러분들한테 싹 다 가르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소스가 뭐냐면 기출입니다 일단 어떻게 소스를 마련하냐 기출에서 물어본 내용이 있어 그러면 그것만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그런 기억이 있어요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 청구할 때 피의자, 구속 피의자였는데 형사보상 청구하려면 불기소 처분 됐을 때 형사보상 청구하잖아 근데 뭔 예외야?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할 때 기소유예는 유죄 취지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냥 그것만 기억해요? 아니면 불기소 처분의 사유들을 좀 더 공부해야 될까요? 불기소 처분의 사유들, 기소유예만 있는 게 아니라 혐의 없음, 공속권 없음, 죄가 안 돼 이런 것들을 제가 몇 해 전부터 그래서 어? 이거 좀 디테일해졌네? 그러면 불기소 처분의 사유를 가르쳐야죠, 가르쳤소 그게 지금 작년 평가는 올해 막 계속 나와요 문제 제시문에 막 죄가 안 되면 공속권 없으면 이런 거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제시문이나 선택지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A라는 것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A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A 다시, A 다시, A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그 해나 그 다음에 수능에 연결된다니까 그런 면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연계교제 예를 들어서 이 연계교제가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 연계교제가 몇 년 사이에 평가원이나 수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선도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의 년도나 그 다음 년도에 수능이나 평가원에 적극 반영 그동안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을 물어보고 있네? 문제와 있네? 되게 특이한데? 그런 걸 제가 단원별 모의고사, 모리즈 모의고사 이런 거 수록을 해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선생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막 이러단 말이에요 야, 근데 해야 돼! 이런 데서 디테일해서 이런 데에서 1등급, 2등급 갈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거 중에 15번에서 일반 입양, 미성년자 일반 입양,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거 이거 이거 3년 전쯤에 이미 연계교제에서 친양자 입양이나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 관한 일반 입양,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거 문제가 돼 있었어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네? 연계교제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가지고 계속 써먹고 있어!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했어요 그거 그거 했던 분들은 올해 평가원 지금 어때? 당연히 맞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예와 얘를 분석할 때 이제 저의 전공자로서의 예측이 발휘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구성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당장 고3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노말한 것도 쉽게 안 외워졌는데 이것까지는 지역적이다 이럴 수 있는데 최상위권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야 수능을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 보셔도 알겠지만 디테일하게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푸는 속도 현저히 더디고요 문제를 다 못 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디테일에 승부가 걸려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중에서 두 번째 주제로 가서 문제 유형 13, 14, 15번 요 놈들의 공통점이 뭐죠? 요 녀석은 불법 행위 요 녀석들은 가족법 분야와 관련되어 있고요 노동법 분야도 좀 섞여 있기도 한데 어쨌든 가족법 분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법 분야야 민법 민법 분야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역시 내용상으로 디테일합니다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들 디테일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자료가 제시문 자체가 정보량이 어마무시해요 정보량이 어마어마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민법과 관련된 세밀한 내용들까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체계 정리하지 마세요 체계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가 아니야 어디다 정리가 돼? 여기다 제발 머리에다 좀 정리하세요 체계 정리가 되어 있고 뿌듯해 막 정리만 해놨어 뿌듯해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머리에 집어넣는 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문제 푸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도 어떤 태도냐 정보량이 많고 이미 알아 이런 문제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지고 어렵겠다 정답률 낫겠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벅이 하겠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어때요?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 자신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 읽어봤자 문제가 제일 읽지도 않고 독해도 안 되고요 결국 틀립니다 시간만 잡아먹고 그냥 차라리 포기해 포기하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내용 정리가 돼 있고 정신무장이 돼 있으면 되는 거야 자신감을 갖고 해요 내용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자신감 있지 풀 수 있어 이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독하는 습관 정독 끊어 읽기 끊어 읽으면서 끊어 읽으면서 와야 돼 끊어 읽으면서 쓱 읽으면 안 돼요 끊어 읽으면서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풀어야 돼요 정리 자 예를 들어 갑과 을은 혼인을 했고요 그 사이에서 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A는 어쩌고 이런 거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족관계도나 인물관계와 관련된 정리를 하면서 풀어야 돼 물론 그렇게 푸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보지만 아닌 분들도 또 많단 말이야 눈으로만 풀려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 국어 비만항 문제 풀 때하고 똑같아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틀려 결국은 그럼 뭐 하려고 이거 넘어가야지 다른 문제 풀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불법행위나 가족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감을 갖춰야 된다 그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디테일한 내용 정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제 풀 때의 태도 끊어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내용 선거 20번 선거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예요 올해 선거 도표 과거처럼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전조가 좀 보이긴 했어 이미 작년도 있죠 작년 작년 6월 평가원에서 선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어떤 단체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이게 기존의 선거 문제하고 전혀 다른 유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선자 결정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다고 당선자 결정 방식 그냥 상대의 다수지로 당선자를 결정할 때와 그 다음에 절대 다수지 방식으로 갔을 때 당선자 결정 그때 당선자 누가 되겠냐 뭐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시도를 했어 그 다음에 작년 9월에는 작년 9월에는 기존대로 예 계산 많고 뭐 병립형이나 연동형 그 다음에 막 선거구제 개편 선거구제 개편 그러니까 선거제도의 개편 문항 나왔거든 수능은 예 요게 또 나왔어요 작년에도 뭔가 시도 그 전 연도에는 6, 9, 10일 전부 다 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이렇게 시도가 좀 있었다 그리고 재작년쯤에 가더라도 재작년부터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좀 완화됐어 평가원 문제들이 나이도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미 한 2년 전부터 평가원은 기존에 선거표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좀 변화를 시도하려는 모색하려는 모습이 역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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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아 이상한 선거 선거 관련 문제이긴 한데 이상하게 나왔어요 기존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혀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지금 9월 어? 아예? 아예 뭐가 나왔어요? 선거제도 개편이긴 한데 그냥 개념으로 냈어 개념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냈다 그러면 11월 수능에선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예측이 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런데 작년 수능을 봤을 때 꼭 얘하고 얘처럼 안 나오고 기존의 유형대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돼? 11월 수능 대비 우리는 만저녁이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기존 유형도 기존의 현행 제도 방식에서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개편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현행 방식일 때 의석수산출 개편할 때 의석수산출 이것도 다 하는 문제 그것도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늘어난 거야 기존 유형 그대로 예 여전히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 관련 내용 개념 디테일하게 디테일이 승부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최근에 선거 공용제 문제 요즘 본 적 있어? 그런 거 이제 해놔야 돼 소선거구제하고 중대선거구제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뭐 이런 것들 비교해 그치?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도 그렇고 상대다수제 뭐 이런 것들 비례대표제의 개념들도 잘 다시 한 번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 있죠 정리 민족선거의 사원칙도 다시 한 번 정리 이런 내용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거 그렇다고 이 얘기했다고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었고 한 20분 찍었나요? 17분이요? 어 체감이 길었구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에 전반적인 가장 핵심이 뭘까요? 제발 내용을 대충 이해하고 대충 암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수능시험은요 원래 취지는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추론능력 이해력 테스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변별력을 가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력 테스트가 아니라 어때요? 이해는 수업시간에 하고 학교에서 암기되어 있니? 암기된 것을 토대로 추론하는 거야 암기 없이도 추론 가능한 게 초창기 수능이었다면 지금은요 암기가 교육과정 내용은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암기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단 거예요 암기는 기본인 거야 디테일한 암기 디테일한 머리 내용 정리 암기라면 또 싫어하니까 내용 정리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돼 있으면 자신감이 있잖아 그 자신감이 있으면 당연히 성적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정치화법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